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이곳은 서울 강남대로에 위치한 한 카페인데 대망의 그날이 왔습니다 마이프로틴 한국에서 행사를 왔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아 뭐야 이거 나의 단백질 체력 단련의 밤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이벤트 시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손 씻은 마랑이 있죠 아 여기 림보 마랑도 있고요 일단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사람들 많이 모였다 이게 파티 스타일이네 아 여기 이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서 많이 뵀던 분들도 있고 안녕하세요 형이야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님 안녕하세요 아유 운동계의 연예인 마랑 형님 어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요즘에 그냥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마랑이 영상 좀 보고 최근에 비치발리볼한 것도 보고 에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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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야외에서 그냥 수영하면서 근데 그거 하더라고요 요즘에 한강에서 한강에서 수영만 하고 물놀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 하면 안 된대 Wait, you're naked? Yeah, sure! No, of course not! 쿠키 봤어요? 쿠키 어떤 쿠키? Come here, come here 와, 쿠키! What cookie you're talking about, what? Look at this So it's a shaky Oh! It's a shaky Alright! Did you eat it? Yeah Alright, how was it? Not bad Not as good as my cooking My cooking만큼 맛있지 않지만 여기 여기 말왕시 틀 수 있게 큼 이런 담벨 이만큼 할 수 있겠죠? Too much Too much, huh? Oh, wow! Look at him work out Yeah You gotta go here You gotta go here Alright 형, 오늘 다시 봐서 너무 좋고 말왕이 계속 응원할 거고 앞으로 더 잘될길 바랄 거예요 잘될길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우리 제가 항상 영상에서만 봤었던 트리건님한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한 카메라로 서로 뒤인사한 카메라로 이렇게 반갑습니다 한 번 뵙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딱 근데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대신 15초, 15초 드리겠습니다 15초 말왕님을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 대세죠 요즘의 유튜버 온통 유튜버의 대세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15초 트리거님 그런 영상들이 정말로 좋았던 거 같은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제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아, 저는 근데 그 그 부분이 되게 감명 깊었어요 어떤 거예요? 처음에 50만원짜리 컴퓨터로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솔직히 유튜브에 온인할 마음이 정말 그때는 용기가 안 났어요 솔직히 제가 더 먼저 시작하지는 않네요 네, 맞아요 맞았어요 저도 그때가 뭐 크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점점 뜨더라고요 그때 저보다 구독자 수가 적었는데 저는 나 유튜브로는 정말 변복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도전을 못 했는데 도전하시는 거 보면서 예, 확실히 뭔가 좀 다르신 분인 거 같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옆에서 보니까 진짜 몸도 많이 크시고 근데 이런 얘기 들으니 제가 결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 되게 귀여운 상이셔가지고 진짜 막 형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시죠? 몸은 이렇게 이런데 아니 컨셉이에요 컨셉 일부러 더 많이 웃는 거예요 제가 인상 쓰고 이러면 사람들이 저렇게 심하기 때문에 계속 웃는 거예요 연기 계속 해주세요 진짜 연기 안 했으면 제가 못 왔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프루팀 이렇게 지금 이벤트에 오셨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나요? 그냥 오라고 해서 온 거거든요 그냥 맞죠 저도 오라고 해서 온 거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네 꾸준히 화이팅 움직인님 안녕하십니다 운동하는 직장인으로 직장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동기부를 많이 드리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러면 승진할 때마다 3대도 높아지나요? 3대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승진하면서 3대가 떨어진다 우리 움직임을 통해서 믿고 구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마이프루팀 제가 솔직히 보충제를 많이 접하진 못했어요 저는 사실 그냥 취미로 운동하는 거라서 많이 접하진 못했었는데 이거 같이 팀바이트 하면서 처음 보충제를 접한 거였는데 확실히 먹으면 좋더라고요 그냥 운동하는 거보다는 영양분을 잘 채워주고 운동하는 게 좋은 거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영양분 잘 챙기시고 하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노우 자 이분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저랑 굉장히 연이 많은 동생이죠 저 힘들 때도 같이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마랑이 도전의 첫 번째 길이 재밌다 마루타 진짜 마루타 수준이 아니고 그냥 제 뭐라 그럴까 밑밥이었어요 저 회사 생활하면서 지금도 이제 회사 갔다가 또 이제 불이 났게 달려왔습니다 아 근데 회사 이렇게 다니지 마 왜요? 아 너무 쎄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죠 이곳에? 운동 관련된 인프먼스들이 많이 왔는데 혹시 그런 직업에 좀 관심 있으셨어요? 저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운동 유튜버 얘기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랜드TV를 하고 있는 솔쌤입니다 아 진짜 언제 시작하셨어요? 언제죠? 작년이요 네 작년에 누구나 동업하세요? 아 네 아 지금 둘이 같이 하세요? 네네 그럼 뭐에 관련되세요? 저희 헬스 채널 하고 있고 트레이너이식 네 와우 네 트레이너입니다 아 우리 유튜버 같은 동업자구나 네 진짜요 안녕하세요 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호중이라고 하고요 이따가 푸시업 관련해서 교육하러 온 마이프로틴 엠버서베입니다 아 그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요 근처에서 헬스장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마이프로틴 구매자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일단 제품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좋다고 이제 뭐 말이 나오면 트렌드를 따라가는 편인데 제가 경험했던 마이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유럽 친구들은 본인이 하나나 찾아보고 만들어 먹는 재미로 많이 접근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제품에 대한 접근을 해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즐기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라이프 차이를 만들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들 굉장히 많으신데 다 운동관련되신 분이에요 나편분도 지금 운동관련되고 하고 계시구요 그리고 유튜버나 인서그램 아니면 다른 인플루언서도 계신데 네 이런 모습 보니까 어때요? 아 되게 활기차고 좋네요 좋죠 나쁘진 않으니까 어떠세요? 운동 좋아하세요? 저도 트레이너였었어요 아 3대 몇? 아 3대 3백 3대 3백이래 아 어르신구나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트레이너나 그런 사람들만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운동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신기해요 에이 요 요 오오오오 자 여기 또ivers 다른 내가 아끼는 동생 아이고 형님 저 이거 먹었어요 뭐 뭐야 이거? 새우인데, 살 찌는 거잖아요 오오오오오오오 먹고 운동하고 하는 거야 형이가 그렇게 너 하는데 얘기 안 했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실망이다 다 먹어라 맛있는 거 할류리는 총량이 중요하다 아니 먹고 싶은 거 먹고 재밌게 운동해lar아 재밌게 운동하자 아 요새 정말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지금 비슷하잖아요 근데 영어 쓰는 사람들이 축구하니까 그때 운동을 알려주신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 다치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정말 그때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다른 분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참 좋은 친구예요 되게 저한테 연락도 자주 해주고 진짜 이해 바르고 있는 친구인데 인성이 된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모임인데 단 게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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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는거요? 아직 이런거죠 오늘은 말중의 왕 수원 다크나이트 마랑 형님 일 마랑 형님 채널에 올라가는 정말 느낌있는 지금 이렇게 기회장인데 반갑고요 여러분들 오랜만이고요 지금 퍼스트 이벤트잖아 어떻게 보면 그럼요 정말 뜻깊은 자리죠 정말 뜻깊은 자리고 또 여러가지 또 인기 유튜버도 많고 그리고 또 이런 이런 마이프로틴 제가 좋아하는 마이프로틴이 이런 첫 이벤트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감회가 새롭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저는 이제 마지막 뒷풀이 가기 위해서 갈 거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쉴 땐 쉬시고 일할 땐 일하시고 그래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먹이지만 가지마 여러분들도 잊지마 여러분들도 잊지마 안녕 오늘도 맛있게 봐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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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